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안트로의 개라는 게임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이제 또 혼자가 되었다. 쩜쩜쩜 어? 얘는 또 누구야? 어? 나무가 좀 시들었고 얘도 늙었네? 자 열어자. 들어가라. 이번에 좀 크구나? 이제 좀 늙었어. 애들이. 혼자서 문 열어. 와. 야! 차 좀 끓여다. 차 끓일 테니까 와라? 차 끓여주라? 안 모르겠다. 문 닫고. 와. 여섯 마리 있어. 이쪽 오른쪽에 사진이 와. 그럼 지금까지 여섯 마리 키운 거야? 예포하면 일곱 마리. 와. 진짜 끈기 있다. 어? 강아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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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마시러 오라 했으니까 차를 마실게요. 귀엽다. 강아지. 강아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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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아닌 것 같고. 차 마시러 오라 했으니까 차를 마실게요. 강아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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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앉아. 볼 테니까. 다가가서 자 앉았다 오 왔다 음 맛있어 음 차가 맛있구만 내 솜씨가 이렇지 역식이야 얘는 와 이거 와 귀엽네 진짜 앉아있어 앉아있으라니까 역시 귀여워 간다 한번 가봅시다 따라와 어 오 잔치 가자 잔치 갈테니까 좀만 기다려 잘 다녀와 아 으 음 점점 늙어간 또 또 또 또 있어 또 이번엔 누구지 아 아 또 또 애기 큰 강아지가 큰 거 같아요 눈이 쌓였네 이번엔 아 와 정은 다 시들었어 자 올라가있자 문 열고 왜 이렇게 노래가 슬프냐 왜 이렇게 노래가 슬프냐 헤헤 헤헤 문 닫고 어 불이 꺼져있어 뭐지 옷 좀 걸어놔야겠다 끌어놔 끌어놓고 어 어 저기 사진에 누구 누가 있는데 채연아 하 라이터가 필요해 불을 킬려면 아닌가 아 난로를 킬려면 불을 왜 켜지 어 어딨냐 어 여기 있네 얻어주고 난로에 불을 지피러 가자 호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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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전설 전 성 력 입니다 띠기 버튼 이런거 없습니다 가보자 호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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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보고 앉아 봅시다 어우 너무 힘들었다 으흫 흐흫 어 뭐지 뭐지 우와 추울까봐 해주는건가 아니면은 쓰읍 아 뭔지 알았다 눈썰미 좋은사람들은 저게 누가 잊고 있던건지 알거든 이렇게 힌트만 주겠습니다 그리워하는거구나 흐흫 어 저 있었다 흐흫 흑 흑 자 가있자 저도 한번 가봅시다 자 월 같이 가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렇게 또 함께 가네요 Maybe 뭔가 스토리대로 이어지는것 같은데 어 어 엇 이번엔 걔 혼자인데 뭐야 불 꺼졌어 어 눈이다 어 나왔다 또 근데 이번엔 왜 혼자 하냐 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보자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불러있는 개 그럼 가봅시다 뭐지 왜 혼자 있는 걸까 아 설마 서프라이즈인가 설마 생일이라고 그러면 대박일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처음 보는 곳이죠 울고 있어 다 고무 아 설마 아 서프라이즈가 설마 안 돼 장례식이었어 나 혼자 쓸쓸해 가는데 어떡하냐 에이 설마 아니겠지 딴사람이 죽은거였지 아내인가 아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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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끝난거 같네요 근데 이렇게 새드엔딩으로 끝난다고 안 돼 뭐야 이렇게 슬프게 끝난다고 어 왔다 편지인거 같은데 편지인거 같은데 아내 아 아 와 간다 같이 명복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 어 뭐야 여긴 어 뭐야 이거는 나올 때 그게잖아 뭐지 뭐야 갈 수가 있어 이번엔 사진 같은 거 안 나와 어? 여긴 어디지? 어? 이번에는 파란색이네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설마 이게 지금 현재인가? 자 들어가 있어라 와 강아지다 너무 귀여워 자 따라와 영희가 우리 집이야 아 그 집으로 온 거구나 그 비행기로 떠났던 애가 아니요 아 겨울게 자 간다 어 간다 오 똑같다 간다 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 끝났네요 어 눌렀어 땡큐 포 플레이 어 꺼졌는데 자 오늘 이렇게 안트로이게 를 해봤는데 그의 옆에는 항상 개가 있었고 그의 인생에는 항상 개가 있었다 뭔가 감동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안트로이게 해봤고요 재밌게도 다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